아프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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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타져 이거? 몰라요? 왜 왜 이렇게 느려요? 이거 뭐야 인셉션 걸린거 같은데? 저는 열심히 가는데 버튼은 가만히 있어요 버튼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아니 지금 도구 걸렸나? 도구 걸린거 같은데? 도구 걸렸나? 저는 열심히 해완출인데 이거 아 맞아 저 만명만 구독 눌러주신 30만명이에요 오오 이러면 이러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눌러주시겠지? 아우 멜티 써님 제일 최근 영상이 오고 배트그라운드 영상도 있답니다 32,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따 눈쟁이님 방송에서 불어볼편러님도 이만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즉메 감사합니다 오늘 즉메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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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멜티 써님도 감사하고 불어볼편러님도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셔님도 전원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요? 재호님 마음속이요 제가 뭘 잘못했죠? 여기로 갈래요? 프리머 프리모에스크 갈래요? 그렇지 거기서 봐라 하하하하하하 네 미라클님 잘 가르쳐줌 설명을 엄청 깔끔하게 하심 비유 잘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비유를 잘한다는게 아니고 설명을 잘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알거든요? 쳐다 어머 저 왔어요 괜찮아요? 아뇨아뇨 오지마 저리 가 왔어요 한 명 더 있네 이 자식이 제가 가서 어디서 쐈어요? 여 앞에인데 저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발이 맞죠? 제가 가서 뭐라 할께요 어이 어이 잘못 건드렸다구 나 김재원이야 아 신체시구나 어이 손돌림이 빠르신대 제가 더 빠르다구요 아 뭐야 자꾸 뭔가 사라져 보장기 투실? 오케이 응 아 뚜껑 어디갔어 풀파밍이다 오 나 밀타 여기 뭐해 프리모스가 내린줄 모르고 그냥 각 안잡고 막 돌아다니다가 죽을뻔했네 자기가 못사서 다행이지 저 아까 봤는데 떨어진거 왜 말 안해줬어요 당연히 보신줄 알았죠? 못봤어요 물어보시않았잖아요 누가 떨어졌냐고 얘기한다고 못봤어 네 배틀그라운드에서 모르시는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음 아 제가 모르는게 많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제가 유튜브 그거 보았어요 배틀그라운드 꿀팁 37가지인가 그거랑 16가지 보고왔어요 음 그래서 배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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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전경험은 없으시고 책으로 배우셨다 네 책으로 전투를 배웠어요 초당 60 DPS 아니 무슨 DPS 몇 미터가냐고요 몇 미터가냐고요 아저씨 몇 미터가냐고요 우선 부유트가 8초에 100미터니까 어 한 200 갈걸요 아 화살이 초당 200미터로 날아간다고요 네 음 그렇구나 화살이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응 그래가지고 이게 한방이에요 헤드 맞으면 그쵸 어 왜 화살 어 아 뭐야 또있어 기졸이에요 아 프로토스야 나 어 3렙값 바뀌었나 어 나도 올려 그거 값이 있는 거 3렙값 바뀌었나 아니야 한명 더 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한명 더 아마 제가 죽으면 그 근처에 안나왔어요 한놈 어디있을까요 어 저있다 공장 안에 있다 내가 죽여야지 도움됐다고 유튜브에서 할텐데 빨리 가서 죽여야겠다 내가 어 여기있어요 내가 죽이면 안될까요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아니면 죽이세요 네 저기 또 빼밖에 없는데 상대 어 잘하는 애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죽..죽었는데요 4배율 드실 마무리하러 왔어요 마무리 어 잘못 건드렸다고 4배율 거기 하나 남아있음 우리 저 4배율 유명 있는데 어 전수괴물 폰이다 어 어어 어 뭐야 자기장이구나 아 몰라라 뭐하세요 아이 자기장인줄 몰랐어요 부끄럽네 가죠 멀어요 저희 엄청 멈 보트 타고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 보트있다 예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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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타죠 이거? 몰라요? 왜 이렇게 느려요? 이거 인쇄편 걸린거 같은데 저는 열심히 가는데 저는 열심히 가는데 보트는 가만히 있어요 아 보트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아니 지금 버그 걸렸나? 보그 걸린거 같은데 저는 열심히 헤엄치는데 이거 보트가 가까워지가 어 됐다 뭐야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아 어 신기한 경험이야? 신기루벙 붙었어요 신기루벙 까먹지 못해요 갑시다 브름 브름 저기요 저기요 저 뚝배기를 아 머리에 뭐 묻었어요? 네 저기요 저 뚝배기를 왜 노리고 계세요 아닌데요 가라 빅캐드 방기탄 뭐야 뭐 날렸는데 어 이거 편집해주면 안돼요? 유튜브 올릴거면 빅캐드 방기탄 이거? 아니야 이대로 올려야지 색채해라 색채해라 안그러면 쏟나 똑똑하군 내가 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어 아파 아파요 자기다 어떡해요 아파요 저는 심지어 노후상자도 없어요 없다고요? 네 왜 없지? 파밍 안하셨어 왜 이렇게 파밍 못했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과거의 김지현한테 묻습니다 정박 고상자 하나 드리죠 여기 드링클이 있으심? 아 드링클 아까 있더라 네 드링클이 있어요 아 아파 보인다 둘 사이 누가 채팅에 음주어차 제가 음주어차 한거 올렸어요 저 팬해주세요 저 흑역사 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흑역사는 아니지 나중에 한 1년 뒤에 또 해야겠지 왜 술 마시면 다른사람한테 전화를 하는거에요 도대체 글쎄요 나 그때 안사님이랑 뒤집어 가고 있는데 나한테 계속 스카이프로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나는데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내가 껐어 그냥 아예 스카이프를 어이 왜 껐어요 계속 전화하시니까요 전화 안받으니까 빅키드님 방갔어도 깽판쳤다던데 빅키드님한테도 방청하러 나 나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얼마나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있었길래 어떤 조치지? 그 우쿰파 광고했을때였나? 옛날이었어요 뭐지? 나 기억이 안나지? 거의 초창기때 뭐지? 배그 초창기때 이번 연도 초 2월 3월? 어 그러면 그 최초 운조체 맞는데 우쿰파 좀 옛날인데 4월달인데 내가 그 뭐야 안사님하고 해가지고 사격장 떨어져서 파밍이자 하고 있는데 초반에 적 주비에 있어서 발소리 들리는데 막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띠림띠로롱 계속 전화오고 헐 그래서 꺼버렸지 꺼버렸지 저랑 또 자기장이네요 떨어져 있을래요? 레즈좀 맞고 둘다 죽으면 안돼요 또기장 또기장 한명만 죽읍시다 저 저 팔각장 안에 숨어있을게요 나도 건물안에 들어갈 저거 그렇게 멋있게 뛰어가실래요? 부럽게 크 이렇게 멋있게 못 뛰시구나 누구 있어요? 저거 멋있게 유리창 깨기 제원님 수직손잡이 갖고 계세요? 제원님 수직손잡이 갖고 계세요? 제원님 수직손잡이 예 수직손잡이 수직손잡이 아니 수직손잡이 아니 수직손잡이 편기 광기 으어어어어음 흐허허허허헉 저 뿌렸는데, 수지 소나비? 오, 차 온다. 195. 좀 머네요. 저,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연방 꺼지고 나오세요. 저 출구가 어디예요? 오, 나왔다. 뭐야, 아니 이상한. 어떻게 나가, 이거? 쏘지 말까? 안 쏘는 게 낫겠다. 억울에 끌리겠다. 세우면 쏘야 돼. 어휴. 내가 본 유에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 아저씨 개그맨이에요. 예, 유에지 차가세요. 예, 이분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이죠. 저 메르시 장인인데? 장래희만 개그맨이죠. 맞아요, 초등 장래희만 개그맨이었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 개그맨 하고 싶었는데. 중3 때 개꿈 보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접었어요, 그 꿈. 어? 보급이다. 아까 떨어졌던가 봐. 스위치 광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30초에요, 30초. 예전에는 광고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광고. 돈이 좀 필요한가 봐요. 어, 앞에 사람 달린다. 330, 345, 오른쪽으로. 아, 나무, 돌 뒤에. 잠깐, 좀 이따 잡을게요. 안전범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잡았어요. 왜? 먹으러 가죠. 제가 8배율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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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에 있다. N, W. 쏴요? 한 명 기절. 헤엥! 뭐야? 왜 나 앉아보자? 8배율 없어요. 그리고 제가 8배율 당했어요. 저 뚝 땄어요. 저 뚝 땄어요. 제 계피일 거임. 그 돌을 만지면, 제가 태어납니다. 현재의 돌이죠. 뿌꽁! 아, 저 또 뭐... 시체에서 뚝드세요, 시체에서. 아, 시체에 가면 막 저 쏴요. 예, 그때 제가 쏠게요. 뚝 따나가지고 제가 한 대만 맞추면 되거든요? 오케이 야 나 써라 나 써라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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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다 아직 있다 한 대 아 두개 안 따졌네 제가 뒤에 업무 해드릴게요 달림 제가 잡으러 갈게요 자기장 오고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겠다 다운 오 저 또 달린다 한 명 기절 다운 역시 뚝백이 없나? 뚝백이 제가 땄어요 뚝백이 있는 애 한 명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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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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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어졌다 아이고 자기장 아파 어 저 집에도 있다 NW 차 탔어요 한 명 기절 아 자기장 때문에 잘 안 보여 뭐야 나이스 330 칩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배율 있음? 아 있으시네 사배율 330이 집 거기 왼쪽으로 돈다 담장해서 어 저기 집 들어갔어요 왼쪽 집 문 닫았다 네 전 일로 감 저기도 있다 하 이 집에도 있어요 30 방향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빠져야됨 1평집 먹어야 돼요 60 방향 재원아 기억나 네 라인하르트가 꺼지면 오프라인하르트 아 누가 집 노잼 개그 쳤어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라인하르트가 꺼지면 오프라인하르트 어 저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재원님한테 했는데 재원님 기억나냐고 하는데 뭐야 뚜껑 아니 뚜껑 없었어요 진짜 너무 달아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걸로 끼신데 한방 방어해 주는데 그래도 40평인거 못봤어요 문 계속 닫지마요 문 닫는 습관들이 아 맞다 왜 계속 문을 닫는 겁니까 제가 나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 모든 파멸할때 문 닫아놔요 쏜다 저 NW 썼어요 저기도 있다 N방향도 여기 쏜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자기장 잠기는데 285 바로 옆에 능선 밑에 165 한명 기절 165 문 닫지마요 네 감 일로 N방향으로 일본 215 저기 돌 끼시고 집에서도 쏠거에요 M 방향을 집에서도 쏠 거니까 자리가 딱히 좋지는 않네요 worlds 저 어 쏜다 우리 딜을 봐야 되는데 195 이쪽으로 올 텐데 두 명 있었거든요? 제가 한 명 높였던 거 살려가지고 왔어요 지금 집은 집 안에만 봐주세요 지금 집 안에 유리창 두 명 빼꼼하고 있다 삼뚝이네 둘 다 뚝 조심 뚝 없으시니까 집보다 195쪽 제일 먼저 자기장 오니까 195쪽 먼저 봐주세요 일단 집 안에 한 명 기절 아직 있다 SW 절로 뛰네 제가 좀 앞으로 가서 볼게요 앞에 누웠던 두 명 여기 둘 다 컷 그 30방향 넘어오는 거하고 차 온다 30방향 쟤들 먼저 잡아야 됨 다운 저 뚝 뜨세요 상자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풀 안에 조심 집 안에서 견제했어요 드셔도 됨 근데 7명 남았는데 왜 이렇게 없냐 집 근처에 다 붙어있는가 보네 나머지 애들 금방 차오던 방향 돌아오는 것만 제일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집 쪽에서 오는 거는 볼 수 있어요 30 돌아오는 거 금방 차 왔던 방향 제일 조심해 주세요 거기만 우리가 보면 자리 엄청 좋아요 지금 집 안에서 다른 애들은 견제해줄 거고 왼쪽 보다는 오른쪽 도는 걸 제일 먼저 봐야 돼 오른쪽 없다 왼쪽 도는 것만 보면 집 쪽에 붙어야 돼 마지막 근데 7명 남았는데 집 나눠서 있나? 어머나 싸우네 집 붙을게요 응 집 안에 한 명 여기 화장실 안에 박혀있어요 둘 다 여기 화장실 안에 박혀있어요 둘 다 오우 쏘리 오우 쏘리 암호킥 암호킥 한 명 기절 어이구 저거 기절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있나 어 이거 안에서 저술수 어 밖에 있다 앞에 아 아깝다 한 명 잡았는데 괜찮음? 어 두근두근 설레임 두근두근 설레임 아 이거 창틀에 다 박혔어 아니 이게 집 안에서 쏘는 게 유리해 여기 창틀 있는 집은 여기 창틀 있는 집은 통과 рай 하나는 고맙습니다